자 삼성전자가 자 이제 조금 또 조정을 봤죠 자 보시면은 이게 전일에 미국장이 딱 하고선 좀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동안 막 너무 많이 올라와서 좀 조정이 나온 다음에 이제 내려가야 되거든요 전일에도 근데 계속 양봉입니다 올랐다가 내리고 그런거죠 낮게 출발해가지고 위로 쳤다가 전고점 돌파 못하니까 내리는거에요 그렇게 되면은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가다가 이렇게 눌리고 또 가다가 이렇게 눌리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눌리고 이렇게 가다가 또 눌리고 또 가야 되죠 이렇게 눌리는 사이에 삼성전자도 눌리고 눌리는데 삼성전자 악재 나오고 별로 안좋은 얘기 나오고 하니까 눌릴 때 많이 눌렸어요 근데 또 그만큼 또 다시 반등을 해주잖아요 또 눌렸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반등을 해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조정을 보이는데 어쨌든 중요한건 얼마에요? 6만원 6만원을 그때 안 깨고 6만원 위에서 6만천원 있는 데서 또 반등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6만원은 안 깨고 6만원 위에서 어떻게 해요? 박스권을 만들면서 지지를 보이면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항상요 그냥 냅다 올라가는 법은 없어요 바닥에서 올라올 때는 어느정도 끌어당긴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런식으로 한 1주구 2주구 박스권을 만듭니다 그래서 돌파를 시키고 또 박스권을 만들고 돌파를 시키죠 근데 이 박스권을 만드는 구간이 무슨 구간인가 하고 보면은 이런 구간이 조정구간이에요 조정구간 그럼 이 조정구간에서 과연 수급이 계속 들어오느냐 그 다음에 차트가 꺾이지 않고선 계속 우상향을 해주느냐 이거를 우리는 관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에요 이거 그래서 지금 이게 되나 안되나를 제가 매일 여러분들께 삼성전자 카카오를 설명을 드리고 있는거에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보십시다 자 지금 여기 삼성전자가 제일 중요한 가역라인이 얼마라고 했어요? 처음에 여기 6만3천2백원이라고 했죠 6만3천2백원을 돌파를 멋지게 했어요 여기서 하고나가지고선 갑자기 악재가 딱 나옵니다 삼성전자 악재가 자 그래서 악재 때문에 내렸지만은 다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됐다 그리고선 미국 필라델피아 지수 반도체 지수 올라가고선 올라가니까 외국인들이 샀어요 결국은요 이러저러한 악재를 다 이길 수 있는거는 딱 하나에요 바로 뭐에요?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외국인의 수급 요게 얼만큼 최소 이상 들어와야 된다고? 200만주 이상 들어와야지 된다 이 얘기를 했는데 뭐 200만주가 아니고 더 많이 들어오죠 막 400,500 이렇게 들어와요 아주 좋죠 자 그래서 반등이 6만4천원까지 나왔다가 어떻게 해요? 미국장 떨어지니까 오늘 뚝 떨어졌어요 지금 삼성전자는 사실상 좀 조정을 보여야지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갔는데 조정 없이 계속 올라간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항상 보시면 이봐요 이때도 외국인이 잔뜩 들어왔었어요 이때 잘 봐요 1월달에 잔뜩 들어오고 이렇게 2주 동안 2주 동안 이렇게 횡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돌파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좀 큰 조정이 오죠 조정이 오는데 그래도 바로 떨어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뭘 만들어요? 쌍바닥, 쓰리 바닥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야 어떻게 돼요? 박스권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고 이걸 돌파를 시켜줘야 또 올라가는 거예요 항상 주식은요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는 없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그림에 이런 구간이 있죠? 이런 구간 이런 구간이 뭐예요? 이렇게 박스를 네모를 치면은 바로 박스예요 박스와 박스의 연속입니다 박스를 돌파하고 나서 박스가 생기고 박스를 돌파하고 나서 박스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모든 주가가 올라갈 때는요 왜냐하면은 떨어질 때는 투매식으로 떨어지지만은 올라갈 때는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인간은요 인간은 일단 수익이 나면요 이거를 수익 실현을 하고 싶어해요 수익 실현에 욕구가 생깁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은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벌었으니까 누군가는 조금 팔아요 아 나 요거 먹고 팔아야지 돈 쓸 일이 있으니까 팔아야지 그래서 팔면서 갖고 갑니다 그래서 계단식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떨어질 때는 왜 떨어질 때는 이렇게 떨어지다가 갑자기 휙 하고서 투매가 나오느냐 요 투매가 나와야지 진정한 바닥이라고 하잖아요 진정한 바닥 이 투매가 나올 수 있는 진정한 바닥이 되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예 바로 여기서 내가 팔기 전에 떨어지니까 공포심리가 생겨서 그래요 공포심리가 공포심리가 생겨서 내가 팔기 전에 아 옆집 순이 아저씨가 팔기 전에 내가 먼저 팔아야 되고 옆집 영희 엄마가 팔기 전에 내가 팔아야 되고 야 내가 먼저 팔래 막 이렇게 해가지고 투조조조 하니까 공포심리에서 투매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막판 투매가 나오면 거기가 진정한 바닥이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 뭐 지금 얘기가 딱 나오는 게 자 여러분 이 뉴스를 보니까 23만 동학개미운동이 이제 팔았다고 해요 삼성전자 소액주주가 지난 4분기 23만 명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600만 명을 넘었던 소액주주가 삼성전자 개미들이지 500만 명대로 내려갔다 23만 명이 줄어들었다 23만 명 뭐였다는 소리예요? 손절했다는 얘기입니다 손절 그래서 자 이렇게 되니까 어 삼성전자를 이제 개미들이 파네 좋아 개미가 팔면 어떡해요? 삼성전자는 올라간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두면서 삼성전자의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오늘은 당연히 팔 거라고 봤어요 왜냐? 은봉으로 내렸잖아 내렸으니까 외국인이 이렇게 220만 줄을 팔았고요 그 다음에 기관도 180만 줄 쌍끄리 매도가 나왔어요 근데 개미가 샀다 개미가 샀으니까 어떡해요? 주가는 당연히 내려갈 것이고 이제 내려오더라도 이게 지금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6만 원 만약에 6만 원을 깨면요 그때는 사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봐요 전저점이 6만 천 원인데 6만 천 원을 깨면 61선을 지지를 해야 돼요 61선 지지하는 라인이 바로 이 박스권을 그렸던 6만 원 라인이에요 6만 원은 어쨌든 안 깨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만약에 6만 원을 깼다 그러면 어디가 매수 타점이 돼요? 여기예요 중심선 여기가 얼마예요? 정확하게 5만 8천 원입니다 5만 8천 5백 원 5만 8천 5백 원까지 만약에 6만 원을 깨서 내려온다? 그러면 눈 감고 사야죠 단기 반등은 먹을 수 있으니까 여기 깨지면 별 볼일 없어요 5만 8천 5백 원 아무리 내려도 그러면 이제 내려오면서 21선 깨졌으니까 한 번 살짝 5만 원대 초반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예요? 이거는 조정이지 이렇게 해서 쭉 떨어진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조정이고 반등을 줄 때 반드시 외국인의 수급 200만 주 이상의 200만 주 이상의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가 이거 확인하고 다시 한 번 반등 포인트를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입니다 얘네들은 삼성전자 진짜 좀 웃기는 게 꼬리가 없어 내렸다 하면은 막 더 떨어질 것 같이 꼬리 아래 꼬리가 없어요 참 대단해 근데 희한한 게 꼬리가 없네 여기도 꼬리가 없네 얘는 꼬리가 없는 게 특징이에요 웬만하면 이렇게 떨어지다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아주거든요 근데 참 떨어질 때는 확실하게 떨어지고 오를 때는 확실하게 오르고 그래서 떨어질 때 꼬리가 없어도 다음날 시가가 플러스로 출발하면 아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딱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미국장이 어제 미국장이 조금 내렸어요 그죠? 계속 미국장은 내릴 거예요 내리는데 이런 식으로 내리잖아 윗꼬리를 달면서 마이너스로 출발을 해 마이너스 출발하니까 이 갭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갭 채우고 떨어지고 그래서 보면 아주 그냥 제대로 떨어지고 있어요 미국장이 이런 식으로 갭을 채워가면서 떨어진다고 누군가는 차익 실현을 하면서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좀 떨어져야지 가죠 이거 봐요 항상 이렇게 오르면 떨어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가야지 가는 거지 어떻게 계속 쭉 이렇게 수직으로 때리면 수직으로 때리잖아요 그럼 거기가 끝이에요 쭉 떨어져요 이렇게 때리는 거는 최고 상승장에서 나오지 이게 지금 반등장이란 말이에요 이거 봐요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어도 많이 오르긴 했어도 이렇게 랠리가 나올 때하고 어쨌든 하락장에서 하락장에 떨어질 때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 떨어지다가 오르다가 떨어지다가 오르다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저점을 안 깨고 돌리니까 지금 이게 뭐가 나왔어요? 헤드앤숄더 미국장은 지금 헤드앤숄더 역헤드앤숄더 패턴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어깨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최근에 아주 멋진 랠리가 지금 나오는데 일단 조종을 보인 다음에 다시 반등을 줄 것이다 해서 조종 구간이에요 조종 구간이니까 당연히 삼성전자도 조종에 들어가는데 지금 지수가 삼성전자보다 더 센 이유가 보면은 코스피는 코스닥은 막 날라가요 지금 코스닥은 날라가고 워낙 지금 테마주들이 짱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코스피는 어떻게 해요? 코스피는 예 오늘은 삼성전자보다 세요 예 삼성전자보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아예 그냥 탁 떨어졌다가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질 못하는 게 지수가 지금 워낙 강력하게 지금 예 방어를 하고 있어서 어 되게 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보면은 잘 떨어지지 않고 버티고 있다가 올라가는 게 더 예 편하겠죠 예 자 그래서 요렇게 21선 딱 21선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다 예 근데 요렇게 21선 너무너무 이쁘게 지지를 받잖아요 그럼 좀 불안해요 예 차라리 확 깼다 갔으면 좋겠어요 예 깨더라도 6만원만 안 깨지면 된다 그랬어요 6만5백원에 예 61선이 있는데 떨어졌다 간다 그러면은 오히려 더 나쁘게 볼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예 확실하게 가기 위해서는요 요런 식으로 한번 살짝 눌렀다가 가잖아요 그러면은 더 잘 갑니다 불안하게 가는 것보다 확실하게 내릴 거 내려주고 다 찍었다 나 더 이상 빠질 데가 없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왜 여기서 지금 61선을 지지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시면 지난번에 자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1월 초에 딱 나왔어요 그러면서 올라선 다음에 61선 위로 올라섭니다 61선 위로 올라서니까 위에 2평선이 없어요 거칠 것이 없다 이거에요 거칠 것이 근데 얘가 조정을 보일 때 이때 미국장이 막 떨어졌었는데 떨어지더라도 이 61선을 안 깨고 딱 지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61선 딱 찍었어요 이거 봐요 딱 찍죠 정확하게 찍고 아래 꼴이 달리면서 쫙 하고선 정거점 돌파를 했어요 지금 악재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삼성전자의 혼조세가 지금 되고 있는데 그나마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 더 세기 때문에 폭락이 안 나오고 잘 버티고 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는 만약에 내린다 하더라도 이 61선 가격으로 치면 6만 5백원 여기를 지지를 해줄 가능성이 높고 여기를 찍는다면은 그다음부터 랠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딱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냥 21선에서 잘 21선 지지받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희망사항인데 뭐 이렇게 가던 저렇게 가던 네 가긴 갑니다 그런데 네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조정을 좀 보이고 그리고 가면은 더 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왜 그만큼 힘을 비축해놓고 때리기 때문에 훨씬 더 잘 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최근에 여기서 거래량이 제법 나오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 매물을 좀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소화시키는 겸해서 여기서 조정을 보이고선 가는 게 훨씬 더 멋지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외국인의 수급이 오늘 어떻게 된다 한번 봅시다 딱 하고 보니까 외국인이 56만 주가 딱 들어왔네요 역시 그래도 방어는 합니다 네 참 대단합니다 오늘 개인이 들어온 게 좀 별로인데 그러니까 뭐 많이는 안 들어왔어요 기관이 조금 팔고 외국인이 조금 사줬다 그러니까 이렇게 양봉으로 21선 지지하면서 버티는 모습이 나와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혹 내린다 하더라도 요 밑에 61선에서 반등을 주기 위한 눌림이니까 눌림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떨어진다 뭐 그런 건 아니니까요 여기서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힘을 모아서 반등을 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전일 21선 지지하고 반등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21선에서 지지의 캔들이 나왔다 어제는 딱 말씀드렸는데 역시 오늘 멋지게 상승을 합니다 물론 전일에 이제 미국장의 반등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이 진짜 차트는 희한하게 그린대로 가요 그죠 요렇게 올랐다가 눌리고 올랐다가 눌리고 올랐다가 눌리고 간다 그랬더니 진짜 갔어요 이제 중요한 거는 정고점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정고점을 돌파하고 눌리면 또 가는 거고요 정고점 돌파를 못하고 눌리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비실비실 될 수 있는 거예요 딱 오늘 굉장히 중요한 정고점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를 한번 이제 지켜봐야 되고 그렇게 되면서 삼성전자의 반등도 추가적인 반등을 한 번 더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6만4천원이에요 6만4천원 6만4천원 그 다음 자리가 6만5천원 딱딱 떨어지네요 그죠 자 그래서 6만4천원과 6만5천원을 어떻게 돌파를 시켜줄 거냐 바로 오늘 미국장이 중요하다 요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면은 오늘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급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리고 있죠 자 200만주 이상이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 298만9천주 자 300만주 가까이 멋지게 들어오면서 갭을 띄어서 21선에서 지지하는 모습에 성공을 해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고 그림을 그리는 대로 삼성전자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개인이 팔아야 된다 개인이 200만주 팔았어요 냅다 오르죠 기관도 팔았어요 기관은 아주 얍삽한 놈들입니다 네 자 그래서 외국인이 외국인이 정말 삼성전자는 멱살 잡고 하드캐리를 하고 있다 요즘 애들 말로 그래서 외국인이 삼성전자는 정말 짱이다 네 요렇게 딱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멋지게 일단 5일선 위로 다시 안착을 했고요 자 이제 단기적으로는 올라왔어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직전 고점인 6만4천원과 6만5천원을 어떻게 돌파를 해줄 거냐 특히 6만5천원을 이거는 지난번에 악재가 나와서 떨어졌던 거래량이 터진 자리에요 이 거래량이 터진 자리를 여기를 이 캔들과 그 다음에 이 캔들을 딱 넘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못 넘고 있어요 이 넘을래다가 말고 넘을래다가 말고 근데 넘을 때 어떻게 넘어줘야 된다고요 외국인이 대박 들어와야 된다고요 최소 200만주 아까 300만주씩 이렇게 들어와 주고 여기 플러스로 누가 들어와야 돼 알파로 여기 기관에서 쌍끄리가 도와줘야 기관 쌍끄리가 도와줘야 이걸 빵 하고 뚫는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전자의 특징이 있어요 참 이 종목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무거운 종목이잖아요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많이 떨어졌어도 370조나 하네요 그죠 근데 이렇게 400조에 가까운 이 시가총액이 갭을 띄웁니다 참 이렇게 붙어서 가도 붙어서 가도 야 참 무거운데 잘 간다 이렇게 할 텐데 이렇게 딱 드다음날 갭을 딱 띄워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는 중요한 순간에는 이렇게 오르다가 갑자기 갭을 딱 띄워 그러다 이렇게 또 옆으로 가다가 갑자기 갭을 딱 띄워 아주 좋아 갭을 띄운 거 그래서 삼성전자의 64,000원과 65,000원은 한 번 또 그 다음날 갭을 딱 띄워가지고 딱 올라가는 아주 멋진 패턴이 한번 나와주기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AI 관련된 종목들이 열풍을 불면서 삼성전자도 AI 반도체 관련된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최근에 이 미국장이 미국장이 지금 보시면은 많이 올랐죠 많이 최근에 올랐다가 좀 이제 조정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근데 제가 요 항상 얘기했듯이 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일단 어느 정도의 가늠자 역할을 하긴 하십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항상 전고점을 넘느냐 안 넘느냐 요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2월달 들어와가지고선 이렇게 뿅 하고선 올라가지고선 고점을 딱 찍었잖아요 이 고점에서 눌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반등이 나오는데 이 반등 나온 날 이틀 전에 제가 그랬죠 전고점을 그다음부터 넘느냐 못 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전고점을 못 넘고 떨어지게 될 때는 그때는 이거는 조정이라기보다도 떨어지는 거다 그랬어요 그죠? 항상 전고점을 돌파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조정을 지금 그러면 이제 조정 중인 거야 지금 이게 필라델피아는 그러면 조정을 보이다가 이 전고점을 뿅 하고 이렇게 넘어주면은 아 오케이 그 다음에 떨어져도 괜찮아 근데 못 넘고 떨어지면은 그때는 아 좀 별른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별로가 될지 별로가 될지 아니면은 다행이 될지 요게 지금 딱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와 있다 근데 삼성전자가 일단 요거를 갖다가 이제 보면서 삼성전자 눈치를 딱 보고 있는 건데 왜냐 외국인이 결국은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딴 거 다 필요 없잖아요 예 뉴스 이런 거 다 필요 없죠 오로지 외국인 그러면은 외국인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것만 보면 되는데 무조건 뭐 아무 근데 또 중요한 건 자리지 어떤 자리에서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냐를 돕고 제가 해석을 딱 해드리잖아요 그럼 그대로 가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해외 지수가 요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똑같이 정고점을 못 넘고 조정을 받고 있다 이거에요 똑같아요 얘가 이거 뚫으면은 삼성전자 이거 뚫습니다 64,000원 네 그러면 근데 안 떨어지고 딱 버티면서 21선을 지지하고 있죠 요 21선을 요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4일째 지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21선 지지할 거예요 라고 했으니까 제 말이 맞긴 맞았는데 자 여기서 정고점을 돌파를 못해주면 21선을 깰 수도 있다 이거에요 네 물론 21선 깬다 그래가지고 걱정할 건 아닙니다 깨졌다가 내려오면 밑에 61선에서 반등 나오면은 반등이 더 잘 나올 수도 있어요 한번 깼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왕이면 안 깨지고 버틴 다음에 올라가는 게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이 반도체 지수의 움직임을 같이 보면서 그 다음에 외국인이 어떤 수급이 들어오냐 요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오늘 수급이 얼만큼 들어왔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오늘 역시 170만조 전일에 150만조 전전일에 290만조 자 역시 300만조 역시 요렇게 3일 연속 4일 연속이죠 예 56만조까지 4일 연속으로 들어와 주면서 그렇게 내려오던 21선을 지지를 해주고 잘 버티고 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요렇게 돌파할 때 뿅 하고선 6만4천원을 돌파할 때 얼마가 들어와야 돼요 자 그때 최소한 200만조 이상이 들어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항상 200만조가 기준이에요 최근에 들어왔다고 하면 300에서 한 500만조 들어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최근 기준이라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6만4천원을 돌파할 때 뿅 하고선 얼마가 들어와야 돼요 최소 3,400만조 한 500만조까지도 들어와 주면은 진짜 랠리가 다시 한번 펼쳐질 수 있다 지금 21선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도 이쁩니다 하지만 차트가 너무 이쁘니까 좀 불안해요 자 빨리 다음주에 삼성전자 6만4천원 돌파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에 만나요